이달 전주에서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문제는 앞서 보신 것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4차 유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전주시는 관련 단체 등과 긴급 회의를 열고 대회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에서 7월 한 달 동안 볼링과 수영, 사이클 등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애초 4천여 명의 선수와 지도자 등이 이 기간 전주를 찾을 것으로 계획됐습니다. 전주시는 무관중 경기로 대회를 진행하는 한편 모든 참가자에게 음성 확인서를 받는 등 강화된 방역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오랜만에 찾아온 대규모 행사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대회를 며칠 앞두고 전국 상황이 악화하자 전주시는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대회를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규모가 큰 볼링 대회와 수영 대회의 경우 유치원과 초등, 중등부 경기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회 참가 인원은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일정도 단축됐습니다. 시는 관련 경기연맹 그리고 지도자들과 협의해 선수단의 동선 관리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학생 사이클 대회는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대안연맹, 도연맹 그리고 지도자 코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선수들을 관리하니까 그 체계로 해서 매일매일 체크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한편 전주시는 전주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와 전주 월드 인라인 마라톤 대회 등 추후 개최 예정인 국제대회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중 주간 종목 단체와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